오늘은 제가 제가 자주 다니는 단골 상하이 자전거 가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로 여기 입니다 시자우이 체육관 옆에 slh 바이크 로고가 저렇게 있고 여기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텐스 제품들이 잔뜩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인텐스 특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복 예복도 전문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예복 가방 특약점입니다 예복 특약점 이고 여기 위치는 742호 린넘기 정도 하나요 화분이 정확할지 모르는건 SLS 바이크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좀 어둡습니다 여기 데스크볼 인텐스 이렇게 여기 소속된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 선수들 트로피랑 그리고 이제 번호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프레임들이 찾고 있습니다 엄마의 차 신영이랑 엠싱롱 E-Force 엠싱롱 에듀 온라이즈 G-T 트랜지션 트랜지션 Q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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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럭샥, 빨간색, 역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럭샥, 본버, 본버가 있고, 본버, 빨간색, 모이스샥, 럭샥, 럭샥 등이 좀 있습니다. 밑에는 신비 크라운드인데, 앤드류 트래블리즈 보관 162cm입니다. 여기는 자전거들, 옛티류, 보관 162cm입니다. 2층은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주로 스미스보그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스미스보그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16입니다. 퍼스터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입니다. 여기서 안성차를 만들고 조립하고, 지금은 또 예티, SB60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예티, SB60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새로운 리케잉이 새로 바뀌었는데, 저 친구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흡입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의 기능이 이렇게 담아서, 제 라이브의 추석입니다. 제 라이브의 추석입니다. 전문자의 파이브의 추석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